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홍남기 페이스북입니다.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총 15조 원 중에 9조 9천억 원을 국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박사님, 이날 브리핑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SNS에 국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글을 올렸어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죠. 총 지원 규모는 19조 6천억 원, 19조 5천억 원, 그중에서도 15조는 추경으로 조달하고 또 그 15조 추경 중에서 도대체 마련할 수 없는 9조 9천억 원, 약 10조에 가까운 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올 년 말에 거의 천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는데요. 정부가 채무가 늘어나면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된다. 또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채 그렇게 걱정할 수 없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많이 얘기해 왔는데 드디어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 번, 또한 저 홍남기 부총리의 페이스북에는 아주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 평균보다는 낮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의 페이스북에 보면요. 여기는 비기축통화국은 이미 50%를 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 평균은 우리가 지금 낮은 수지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입니다. 우리가 돈을 찍어내거나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우리보다 높은 거로 돼 있지만 거기는 기축통화국은 이를테면 달러나 유럽처럼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착각이 일어나는데 비기축통화국, 우리처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지 못하는 통화를 모아놓은 그런 나라들만 평균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은 이미 위험 수준에 와있다라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지금 국간직이 홍남기 부총리의 지적이거든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홍남기 부총리는 당초에 12조에서 추경 규모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 상당히 각을 세워왔는데 결국은 이것을 15%로 넘어섬으로써 다시 또 홍백기가 됐다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공인을 살피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출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국가 채무관리에도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의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시진핑 회색 코뿔소, 국채금리 트위스트, LH의 배신, 서울아파트값 홍남기 페이스북까지 알아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